안녕하세요 루프들러뷰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줄라의 베스트셀러인 맥스450이라는 러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 맥스450은 원래 줄라의 대표이신 김정훈 대표님이 전후를 전부 다 450을 쓰다가 그러다가 앞을 500 그리고 백을 450을 쓰다가 그러다가 최근에는 줄라에서 다이나리즈라는 러버가 나오면서 ACC가 47.5도 그리고 AGR이 50도일거에요. 50도인지 51도인지 근데 양면을 ACC를 쓰시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전면을 ACC 그리고 후면을 450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맥스450을 쓴다고 하셔서 이 러버를 저도 지금 백에다 붙였습니다 백에다 붙였고 오늘 시타도 백에 집중해 가지고 했어요 우선 시타를 했고 그리고 경기에도 실제로 사용해 본 결과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요 러버 같은 경우 이렇게 표면을 보면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런 지금 표면이 보이실거고 스폰지가 굉장히 좀 거칠어요 돌기 발포의 정도가 굉장히 좀 커요 그리고 이게 지금 45도인데 45도의 부드러움이 있으면서도 스폰지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탑 시트도 ESN 러버들 중에서 잘 잡히는 느낌이에요 물론 거칠게 잡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잡히는 그런 느낌이구요 그리고 뭐 돌기의 높이나 탑의 스킨의 두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반적 테너지 05 그 느낌이구요 요 러버 같은 경우 제가 써보면서 느낀게 가장 큰 특징이 편안하다 그리고 아주 최상의 스피드다 최상의 회전이다 이런 것보다는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서 사용자가 언제나 좀 편안하게 한 개 더 넘기기에 굉장히 좋은 러버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이 생각보다 굉장히 파묻히더라구요 근데 공이 그렇게 많이 파묻히는 러머들이 표면에서 챌 때나 아니면 때릴 때 너무 파묻히다 보니까는 그냥 먹먹할 수 있고 특별히 어 이렇게 부드러운 뭐 45도니까요 부드러운 러버들은 때렸을 땐 잘 나갔는데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특별히 강하게 이렇게 째려고 할 때 탑에서 좀 미끌리거나 스폰지에서 좀 떨어지는 그 현상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지만 또 반대로 한 방을 좀 해줘야 될 때 그때 한 번씩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미스가 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는 에볼루션 시리즈는 MXP 쓰다가 MXK, H를 갖다가 주로 포핸드에 썼구요 저는 지금 현재 맥스 450을 백에다가만 붙여서 사용을 해 보긴 했지만 요 러버가 김정훈 대표님이 전면에도 붙였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밸런스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충분히 파워도 나와주는 그런 러버구나 라는 것 정도 제가 예상하고 그리고 시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백 그런 쇼트 하다가 백 드라이브로 전환하는 그거 사실 이게 그 카메라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그 영상 보고 올게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운드가 우선 굉장히 좋더라구요 사운드가 굉장히 좋고 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럽다라는 게 쑥쑥 들어가는 느낌보다 굉장히 탄력적인 느낌이에요 맥스 450의 발포 이 정도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부스팅이 정말 한 듯한 그런 속의 공기 그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텐션이 걸린 그런 느낌들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사용하기 편하고 한 박자 잡았다가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좀 잘 튕긴다 혹은 굉장히 잘 잡힌다 보다도 그냥 사용하기 정말 딱 좋게 잘 잡히고 또 잘 나간다 정도의 어떤 고정도 수준이었구요 그리고 드라이브를 걸었을 경우에도 굉장히 거칠게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끌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용하기 정말 딱 좋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중간한 게 아니라 그 잡히는 부분 튕기는 부분 그리고 어떤 클릭감이나 묻는 그런 느낌들이 딱 사용하기 좋은 적정선에 특별히 물론 이 러버는 김정은 대표님이 한때 또 전면에도 주력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도 프리즈라는 라켓에 앞에는 ACC를 쓰지만 백에는 450을 쓰시더라구요 네 그만큼 워낙 뭐 괜찮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라켓일 수 있지만 저처럼 생체인이 이렇게 썼을 때에도 굉장히 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러버 밸런스가 굉장히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괜찮더라구요 어 45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르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부드럽긴 해요 네 45도의 그 부드러움이 있긴 한데 공이 그냥 날리거나 가벼운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잘 잡아 주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얇게 채더라도 공이 잘 묻구요 두텁게 채더라도 공이 안기면서 클릭감도 꽤 괜찮고 사운드도 괜찮은 그런 러버더라구요 한번 요거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탁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루프드랩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